우리 동물 유치원에 가지 않을래? 그럼 동물 유치원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 놀라유 슈가 파우더 믹싱볼에 실온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동물 모양 틀로 꾹 찍어주세요 깡충깡충 토끼 커다란 코끼리 다양한 동물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펜과 아이싱을 이용해 동물 친구들을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봐요 그러면 나는 기다란 귀를 예쁘게 칠할래 동물 유치원이야! 안녕 안녕! 우와 그리고 강아지 친구도 있지 한 글씨 죄송합니다